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2주 합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를 2주만 학습을 해서 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2주 정도 벼락치기 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실 활용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이렇게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이론설명, 데이터베이스 정의라면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된 이론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 이론설명이 끝나면 뒤에 기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있겠죠. 중요한 기출문제들을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번째 강의에서 이론설명 듣고 기출풀이하고 두번째 강의에서 이론설명 듣고 기출풀이 강의 듣고요. 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강의까지 수강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시험은요. 한 80점 정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만 제대로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만 나오면 충분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고 잘 따라오시면 80점 정도로 해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CBT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풀이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 외에 추가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이죠. 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까지 풀이를 하시려면은 필기시험 대비를 한 4주 정도는 하셔야 돼요.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CBT까지 풀이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CBT까지 풀이하면은 절대로 불합격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CBT까지는 풀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의 중에서 설명드리는 문제까지만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시스템 분석 및 설계까지 끝내죠. 자 끝내고요. 자 그 다음 핵심기출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핵심기출풀이가 뭐냐면은 5개 과목 중에서 나머지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과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과락이란 것은 40점이 되지 않으면 과락이에요. 40점 미만, 자 한 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은 나머지 과목이 100점이 된다 하더라도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가 과락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거의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매회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기출풀이라고 해서 매회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까지 풀이하시면은 과락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이제 둘 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기사 등급까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중요한 문제들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년 문제들, 다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풀이를 하신다면은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오고요. 과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기출풀이까지 다 풀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산업기사, 기사는 두고 산업기사 문제라도 꼭 풀이를 해주십시오. 이 핵심기출문제 풀이를 하셔야만 과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사 과목입니다. 산업기사는 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수학습 자료실이라든지 공지사 확인을 해보시면은 인간학습 교육표라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학습 교육표를 실행을 하시면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준비기간이 2주인 경우, 3주인 경우, 4주인 경우 맞도록 일자별로 해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표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입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은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료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주인간학습 계획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들은 일단 체크하시고 모든 강의를 완강하고 난 뒤에 완강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일단 지나가십시오. 자, 그 문제만 계속 파고 공부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자,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 포함된, 자,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과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락을 피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기출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요. 특강을 통해서, 핵심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전자계산기 구조 과락을 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합격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락이 발생하지 않는지, 합격점수가 나오는지 점검을 하셔야겠죠. 자, 기출문제 자료실에 가시면은 최근 기출문제 있습니다. 회차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이해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는지, 합격점수가 나오는지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구분을 했어요. 자, 파트별로 해서 중요도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시험장 가셔서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때 중요도가 높은 문제부터 해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부터 해서 정리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시험장 가셔서 중요도를 표시한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합격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반복하는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강의는 언제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장수 제한은 없습니다. IP를 제한해서 특정 IP에서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고,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완강을 하게 되면은 강의만 제대로 학습을 하시면은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 벼락치기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주 만에 필기 합격은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2주 동안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 다 보시면서 시험 준비한다. 2주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를 끝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강의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만 잘 듣고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과목부터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